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정치권에 진실 공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있던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일정에 대해 인도 측에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인도 방문을 조율했던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급 인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우리가 영부인의 방문을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은 단독 일정이었습니다. 인도 공주 출신으로 가야 김수로왕의 부인이 됐다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한 김 여사는 마지막 날 세계적인 관광지 타지마을도 갔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선 김 여사의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초청한 건 장관급인데 영부인이 갔다는 게 당시 야권의 주장이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도 영부인이 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좀 당황한 반응이었습니다. 저희는 장관급 대표만 오셔도 정말 좋은데라는 외교장관의 발언이 튀어나고 말았죠. 반면 문재인 정부는 실제 김 여사에게 초청장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인도 측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면 정상급 우전에 준비하여 초청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즉 보면 우호협력국 인도 측의 국가적 의미가 담긴 초청과 제안을 두고 지금에 와서 개인 여행이니 버킷리스트니 운하는 것은. 수년째 계속된 논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자신을 초청했지만 또다시 가기 어려워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대신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조율했던 실무 핵심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인도 정부가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강력히 원했고 영부인 방문을 먼저 제안한 건 우리 정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방문도 검토했으나 국정감사 등 일정이 맞지 않았고 우리 측에서 영부인이 가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는 설명입니다. 문체부 장관을 사절단 대표로 검토했다는 것도 맞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결론적으로 영부인 앞으로 초청장이 왔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모디 총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누가 오는지 챙겼다며 한국 인도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못 들어주면 앞으로 외교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